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년대담 특집으로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군정에 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발현했는데요. 오늘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분들과 해남 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작년 한해도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지역은 다행히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힘내시고 더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해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소회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과 우리 공짜들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월에 첫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저희들은 민, 강, 군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와 방역용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특히 주요 시설에 방역을 위해서 다양한 방역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는 코로나가 거의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였으나 올해 1월에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하면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기에 잘 차단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좋은 교훈을 몇 가지 얻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하고 또 우리 행정이 청년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청념한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정자연과 청정농수산물, 청정행정까지 대한민국의 청정일본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이걸 발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우리의 먹거리와 관광산업에도 좋은 본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중에 경기 침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해서 이런 위기 극복에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죠. 특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자분들에게 100만 원씩을 경영안전자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고 올해 1월 5일부터는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 또 민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작년에 저희들이 해남사랑상품권을 170억을 발행했는데 작년에는 1,25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1,250억을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입할 때 할인해 준 할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인하는 혜택 72억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혜택을 드렸었고요. 내년에는 1,400억을 발행합니다. 이미 105억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또 이런 국도비를 받다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구는 전남에서 농토가 가장 넓은 곳인데요. 그만큼 농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 분야의 계획이나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해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넓은 친환경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군이죠. 그런데 우리 해남이 농군이면서도 대도시와 소득 격차할 수 여러 문화라지 이런 혜택이 좀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농업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에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예산도 총 예산에 제가 취임하기 전에 25%였습니다만 올해 32.5%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 농가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해 주는 유통 우리 해남 미소라는 온라인 유통이 있습니다. 이 유통이 취임 전에 20억 정도의 판매를 했던 것을 재작년에 53억을 판매를 했고 작년에는 115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200억을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럭코푸드 매장과 또 공공급식센터도 저희들이 지금 개장을 하고 있고 본 매장은 올 하반기에 또 이렇게 새로 신축해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전남 가수연구소를 우리 해남에 유치를 해서 283억 원을 들여서 해남에 들었을 예정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책사업인 농업기후연구단지도 우리 해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사업들 들어봤고요. 어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업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해남은 농업이 주 산업이지만 그래도 어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천 누딜 300사업 두 곳이 있게 선정되어 있고 총 7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총 회사는 56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해남은 김이랄지 다양한 양식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해서 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환하기 위해서 올해도 3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까지 100% 다 교체를 해서 우리 해남의 김이랄지 여러 수산물들의 이미지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김 생산하는 가공 공장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 특화 단지랄지 또 유통센터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청렴하다는 이미지거든요. 청렴도 달성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남 군정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군민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받고 우리 군민들은 해남인으로서 자부심을 갈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자. 군수 본인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정말 인사공사 모두 부분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 원칙을 갖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온 결과 청렴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작년 청렴도 조사에서는 매부 청렴도가 1등급을 달성했어요. 1등급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해남 군뿐이고요. 또 2등급을 맞았습니다마는 2등급도 우리 전남도에서는 3년 연속 2등급을 유일하게 맞아서 청렴도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청렴도를 지킴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이나 어업 분야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투명한 부분도 군민분들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안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텐데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현황이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해남군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일조원 시대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전에 번외 예산이 5천억이었던 것이 올해 예산이 7,800억 정도 되면서 2,800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에서도 66.7%를 집행했던 것이 지금은 82.1%까지 이렇게 집행률을 하고 있어서 2월 사업이랄지 또 모든 사업들이 속동화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로 국도비 3,0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101건에 1,172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요. 이거는 취임 전에 200억 정도였던 것이 거의 1,000억 정도 늘어있죠. 또 주요 사업으로 보면 지금 가뭄 해결을 위한 북일 연계수계삽 350억짜리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요. 그동안에 오시아나 관광단지가 하수정말처리시설이 반영이 안 돼서 중공도 못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해묵은 것도 올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해남의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886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재인행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생활에 또 여러 가지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남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해남군 신청사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의 다양한 사업들도 올해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남군 신청사 공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재작년에 착공한 우리 해남 신청사는 한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 6월에 아마 준공되면 7, 8월 달에 아마 이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정이 되면 지금 구청사는 철거를 하고 그것을 국민 강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소통을 장으로서 문화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변무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해남읍에 있는 매일시장이 새로 신축이 돼서 올 연말에 안공이 될 것입니다. 또 해남읍을 새로 정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특히 우리 식품단지가 100% 다 분양이 되면서 제2식품단지도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 할지 또 영화관 또 청년센터도 지금 올 안에 이렇게 개당을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부모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센터도 지금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또 민센 측이 들어와서 모든 사업들이 시작한 사업들이 올해 제대로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농업과 업 그리고 올해 마무리될 여러 가지 사업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해남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남 미남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 축제로 열렸잖아요. 일단 저는 스마트 축제가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함께 올해 관광 계획까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 해남은 대표할 만한 축제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의 강점인 먹거리 축제를 재작년에 첫 1회를 개최를 해서 첫 시작한 것 치고는 성공적인 개최를 13만 명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를 해왔는데 작년에는 모든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취소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스마트 축제를 열었는데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해남의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고 해남의 농수산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음식을 홍보를 해왔고요. 또 우리 해남에서 나온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해남의 농수산물과 음식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관광 쪽으로 저희도 많이 변모할 것입니다. 특히 우수형 관광단지는 해상 캐블카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스카이오크도 지금 공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우수형 관광단지도 활성화될 것이고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유명한 공룡 하석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공룡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얘들이 찾아와서 여름에 물놀이 시술을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술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대응사에는 길종원 조성이랄지 땅 끝에는 다큰 공원 이런 여러 가지 권역별로 관광 사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고 진행 중에도 있고요. 좀 군수님께서 특별히 추천할 만한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해남은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다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이면서 시작점인 땅끝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거기에는 또 달마고도 나는 걷기길, 명풍길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년고찰인 대응사, 또 대응사 근방에는 윤선도 유적지 이런 다양한 관광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룡 하석지랄지 또 우수형 관광단지랄지 하원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관광단지가 국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고 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전 공직자들이 함께 SNS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군수님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2021년 올해 전체적인 군정의 방향이랄까요?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 아직 끝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 속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해남은 농수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농구가 분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쓸 것이고요. 방금 말씀한 관광 트렌드에 맞게 꾸름 또 관광 정책에도 저희들이 맞춤형 관광이랄지 곤연별 관광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정과 또 민생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해남이 안전한 해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청정해남. 그래서 대한민국 청정일본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수님 오늘 해남군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군민 여러분 여러분 작년 한해도 정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 측위가 출발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만들고 농업농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다시 열심히 뛰어서 빛나는 해남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서 빛나는 해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맞이해서 더 좋은 일을 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해남군의 2021년을 기대하겠고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 신년대담 명연관 해남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농업부터 청년도 관광까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해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긍정적인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